말씀을 들으리라 10편 85편 10절 11절 말씀 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가까이 우리니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을 우리들에게 평화의 말씀 하시리라 사랑과 성실하니 주 앞에서 함께 만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내 영혼과 진리하니 주 앞에서 서로 입맞추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가까이 우리니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사랑과 성실하니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여 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 ov 하나님의 inclits 말씀을 드리리라 주 하나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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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을 드리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